지금 너희들,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광고률 계장 가장 낮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나 진짜 어렸을까 봐주시죠, 진짜. 형, 웃으면서 일합시다. 방구방. 방구를 이렇게 장난치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러 왔어, 지금? 형, 웃으면서 괜히 그런 것 같다고. 방구 내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놀러 왔어, 지금? 광고 한 쪽 쑥. 방구 장난치지 말라고. 왜 그래?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 가네, 이거? 화장실 몇 번 가는 거예요? 아까도 저기서 그냥 한 대빵 하고 왔어. 양보가 되는 거 아니야? 장난 가는 거야? 누구야! 아니, 화장실 있었으면 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휴. 공이라고 해야 되지. 제가 했는데요. 누구야? 누구 목소리야? 제가 했는데 나 들었어. 누구야, 너야? 나는 아니다.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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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똥처럼 생겼어, 아주 그냥 생긴 게. 똥처럼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야, 박구선. 네. 너 곰이 형 뭐야? 발렌타인데이잖아. 뭐 안 받았나 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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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렌타인데이라고 곰이 형 받았대. 아무것도 안 받았네, 둘 다. 여자친구가 발렌타인데에서 곰이 형 줬다고? 어, 곰이 형 받았지. 야, 그 다음에 뭐야? 화이트데이 아니야? 어. 그럼 너도 이제 선물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분명히 이 안에 100% 숨겨라, 지자식아. 야, 줘봐, 야. 야, 봐봐. 야, 봐봐. 야, 봐봐. 아휴. 너 이렇게 뭐 순수한 애들만 많은 줄 알지, 너? 아휴. 야, 여자친구가 많이 순수하구나. 아휴, 미안하게 되면 이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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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게임기 샀어? 하지마 형, 건들지마. 나 6개월 동안 돈 모아서 산 거야. 하지마. 야, 한 번만 해볼게. 안 돼.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조심해, 너. 알았어, 알았어. 손 닦아.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우와,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야, 사건 파일 정리했어? 나도 이따, 사건 파일 정리하고. 알았어. 사건 파일 정리하라고 정리했어? 사건 파일 다 정리했었어. 역시 뭐. 사건 파일 정리했어? 게임 끝나고 할게. 지금 게임이 중요해, 자식아. 어? 지금 게임이 중요하고. 사건 파일 정리했냐고. 어? 아휴. 사건 파일 정리하고 게임을 해야지. 아휴, 진짜. 형. 아니야, 넌 정리했다며. 잘했어. 아니, 정리. 정리하고 게임 알았어? 어? 야, 될 거야, 됐어. 너는 게임 안 하잖아. 야, 세형이 형 맨날 우리 괴롭히기만 하고. 어. 야, 우리가 오늘 깜짝 놀래키자. 하지마. 그런 거 어차피 안 놀래. 야, 우리 놀래키자.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하니 괜히 혼나. 야,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넌 나 따라만 와. 빨리 숨어, 빨리. 아, 하지 말라. 빨리 숨어, 빨리. 얘들아, 빵 먹자. 얘들아. 아휴, 어디 갔어? 아, 이 자식들 이거 같이 빵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 숨은 거야, 이 자식들. 에이, 이 자식들 이거. 우와! 아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우와! 아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야, 왜 놀래키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아, 놀랬어? 진짜 아휴.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놀랐잖아. 야, 우리도 좀 음료수 좀 한 단씩 먹으면서 하자. 어? 좋다, 좋다. 아, 고마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아, 이따 규선이 오면 장난힘 치려고. 규선이가 바보 다니고 속겠냐? 어? 규선이 바보라니까. 야, 그리고 규선이 야구 하려고 하지 마. 같은 팀이야. 알았어. 먹는 거 같아 장난치고 있어. 아휴. 아휴. 아휴, 형 왔어. 하휴. 잔잔해. 고생한다.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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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스러웠지, 이거? 하하하하핳. 빠름신지. 바보같지. 맞지? 미안해요, 왜 해서. 아니야. 야, 노트북 새로 샀네, 이거? 야, 300만원 넘는 거 아니야? 형, 나 이거 사느라 엄청 힘들었어. 아, 그래? 우리가 놓쳤던 범인 있지? 어. CCTV 시켰어. 봐봐. 야, 이거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엉덩이 까고 춤추는 게 우리 놀리는 거 아니야? 울리는 거지, 이거 어떡하냐, 진짜 열받아. 야, 이렇게 술떡술떡거려. 시끄럽게 뭐 하는 거. 이렇게 술떡, 이렇게 술떡술떡거리는 거야. 형, 이것 좀 봐봐. 범인 CCTV. 참. 범인 이거 우리 희롱하는 거 같은데, 이거. 장난. 지금 이 자식이. 야, 맞지? 우리 희롱하는 거. 어. 어. 야, 내 집 봐라, 이거. 어? 범인 주제 얘기해. 어? 어? 와, 나 지금 여러 가지 자식. 형사를 얕잡아 봐. 참. 세상 많이 꿰렀다. 지금 해도 있어. 어? 야, 니보다 후배인 막내 내가 지난 번에 실수 받은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야, 이번엔 네가 범인하고, 막내 네가 경찰하고. 이리 와. 자, 실전 같이 하는 거야. 이름. 오. 박규선이야. 몇 살이야? 스무 살이다, 이 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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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규선. 그렇지. 이렇게. 아주 그냥 봐봐, 야. 막내 형사도 이렇게 하는데 너 그거 못 잡아가지고 그거 그 절절 매냐고? 어? 저 울 때 나갈 뻔했어요. 야, 막내 실력 대단한데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죄자와 같이 있을 때 절대 기를 주고선 안 돼요. 계속 센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야, 일단은 둘이 한 번 해봐. 야, 경찰이라는 게 벌써 기 죽어 있는 거야, 뭐야? 어? 이름. 아, 이름 딱히 없어. 이름! 이름 없다니까! 얘기하라고! 이름 없다고! 이름 없다고! 이름 없다고! 이름이 없다고! 이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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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없다. 졸업! 아! 저, 저!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자식아. 저 절로 보여주네, 이게. 너 이거 아주 영 꽝이구먼, 꽝이야, 어? 규박이. 너가 한 번, 그, 내가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웨이터장 한번 해보는 거야. 형, 나 웨이터 잘하지, 형. 다 받아줘야 된다고? 웨이터. 아이고, 형님 오셔 가십니까, 형님. 아, 그래? 아, 이거 신발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그리고 드라마 잘 닦아드려야죠 형이 어땠을까? 잘하네 너 춤은 잘 추니? 박수 나 봤지? 야 잘하네? 뭐 연기 학원 좀 다녔니? 야 다음 둘이 한번 해봐 뭐야 야 막내 인마 니가 막낸데 인마 딱 서야지 건방지게 자식 일로와 일로와 저 자식이 약속하네 막내가 진짜 여기 앉고 있어 네가 이러는 줄어들 이 자식 모니터 많이 하고 왔네 이거 깜짝 놀랐네 자 막내 예행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목소리 그거밖에 안 되냐 인사 안녕하십니까 형님 더 크게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래 그래 좋네 좋아 좋아 어깨도 주물러 봐라 예행님 비호 맞추고 웨이터가 해야지 아 예행님 요즘 두피 마사니가 좋습니다 형님 야 나 어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웨이터로 위장침을 했는데 이제 이 김용명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우리가 슬슬 열받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열받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면 둘이 한번 해봐 자 자 오늘 계속 야 모니터에 들어가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인사는 아주 잘해 잘 지냈어? 아 예 잘 지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 그래 복 많이 받을게 술 한잔 따라봐 예 형님 자 좋다 술 한잔 따라봐 너 뭐와 제가 새해 들어서 수전증이 있어 선생님 너 죽입니다 너 죽입니다 통풍이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다하겠습니다 참 나 이 자식 이거 이거 저거 이거 야 마사지 해봐 아 마사지 해봐 제가 또 자야되는데 야 야 너 순진이지? 순진 순진 순진하긴 한데요 순진 아니야? 순진이 아닌데 너 지금 장난쳐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이건 기분 좋은건데 범인이랑 생각하고 어? 자 체포한다 아이고 다 이건 돼 다시 이 거야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다시 이 거야 뭐 뭐 뭐 저 자식야 저 자식야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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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당황시키면 범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바로 말한다고 아 잘못했어요 과자 진짜 잘못한 거 같은데 자, 다음 불에 버려봐 아, 이거는 진짜 이쪽으로 피해 있을까? 확실히 제압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뭐 하래? 네, 잘하겠습니다 구두신은 나도 할 거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 죽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경찰이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끼리 연습한 건데, 괜찮아 괜찮아 자, 이리 와, 이리 와, 잘했어 오렌지 늑골 맞았어, 늑골 돈 안 갚아? 돈 안 갚냐고, 돈 안 갚냐고 돈 안 갚냐고, 돈 안 갚냐고 지금 장난치나 지금 돈 안 갚아? 돈 안 갚아? 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 어떤 놈인지 아냐고 이 자식이 지금 도저 안 됐습니다, 본때로 보여주십시오 나는 다 씹어먹어, 알겠다 알겠습니다, 돈 드릴게요 자, 받지방 내내? 와... 자, 이번 네가 한번 돈 한 번 뺏어봐 아... 아... 왜? 왜? 왜 돈을 안 갚아? 언제까지 줄 거야? 저 다음 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 언제 줄 거야? 나 빨간 장갑이야 오늘 네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그래도 자, 박널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돈 안 준다 싶으면 너도 뭐 씹어먹는다고 그래 그럼 얘가 준비해 줄 거야, 알겠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상관없어 괜찮아 돈 언제 갚을 거야? 예?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저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언제 갚을 거야! 잘했어! 저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준다는데 형님,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형님 형님 언제 갚을 거야? 저 다음 주까지 꼭 가 봐! 가 봐! 자, 다음 다음은 저기 캐릭터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받쳐봐 오케이 와, 큰일 났네 콕콕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응, 그래, 그래, 그래 코빅 상사 김지태 사원입니다 코빅 상사 김지태 사원이야 예, 예, 맞습니다 야, 혹시 삼행시 잘하냐? 저 마사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사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세형으로 삼행시 한 번 해봐 박규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세형으로 해 알겠습니다 양세형으로 해 자, 양 양아지 새끼야!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오해 가십시오 삼행시입니다 삼행시입니다 그래, 그래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 그래 삼행시일 뿐입니다 혹시 나는 깜짝 놀랐지? 야, 네가 깜짝 놀랐지 난 또 네가 나한테 그런 줄 알고 다시 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야, 양아지 새끼야! 야, 두 분 하니까 기분이 나쁜데 그래 세 새끼야 너한테 하는 거야? 형, 너 삼행시지 이거? 아니, 아닙니다 삼행시 아니라고? 삼행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행시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어, 그래 형 형이야, 인마 손 내리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비유 마치다 보면 이제 슬슬 승질을 돋아야지 폭행을 딱 가야 할 거란 말이지 자, 가자 열받게 열받게 어떻게든 열받게 하면 돼 예, 공인사수 반전입니다 저는 잘 따라해드리겠습니다 춤 잘 추니? 춤이에요? 아, 춤은 또 제가 화끈하게 춥니다 오케이, 춤 한번 추자, 여러분 춤 한번 추죠 신나게 대결이다 너 지면 절대 너한테 하청 안 줘 예, 맞습니다 자, 미워덕 신사사 자, 미워덕 신사사 체포해! 체포한다! 체포해! 형, 못 맞게, 못 맞게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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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수 자, 타임 신입 한 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그래 비가 옵니까? 많이 져주셨습니다 Kurz heb jean tianko 비가 오냐고? 아, 네 술 한 잔 드리겠습니다 술 Chan PRincha양 prze 자 자, 러브 체험하자 남자잡아, 술 range은 먹을 수 있어야지 소주가 좀 약간.. 알겠습니다 그래, 가자 저 소주가 약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밖에 비가 옵니까? 죄송합니다. 소주는 약하니? 네, 소주는 약합니다. 그럼 맥주는 괜찮니? 맥주보다 저는 이거 샴페인 아닙니까? 샴페인 한 잔 먹고 싶습니다. 그래, 샴페인 한 잔 줘라. 흔들어요, 제발 진짜 소주입니다. 비가 오나? 비 안 와. 막혀 있는 곳이라고. 기분 좋은 날이라서 샴페인을 흔들어 보시면서. 그래, 기분이 되게 좋은데. 너무들 떠 있다, 그래. 좋다, 좋아. 네, 알겠습니다. 한 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 아, 너 진짜... 다시 한 번! 이찬아! 야, 넌 자빠가겠다! 이 자식! 자빠져! 야! 넌 맞잖아! 너는 변이산을 선수할 수 있고! 그다음 뭐야? 묶어, 묶어! 야, 이찬아! 반대쪽 손도 내놔! 세게 묶어, 세게 묶어! 포석줄을 이쪽으로 묶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일어놔야지, 인마! 오케이! 야, 이름 죽어. 아, 그래!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는 공개수배! 도와줍니다. 어, 좋았어. 자, 너가 보스 역할 잠깐 해 주고. 막내, 독수리부터 한 번 보자. 자, 앉아봐. 내가 꼭 보스를 해야 되나? 응. 그래, 그래. 너 뭐 벌써 앉아 있니? 야, 참... 호르장머리 없는 자식. 그래, 만나. 인사님. 독수리입니다. 아, 독수리. 이상한 캐릭터 작게 잡은 것 같은데? 독수리, 그래. 반갑다. 예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묻었는데요? 어? 아! 야, 잠깐만요. 아! 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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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있는데요. 직서 감독님. 그래, 잘했어. 막내, 잘했어. 야, 좋아했어, 좋았어. 자, 봐봐. 지금 이렇게 아주 좋아하잖아. 이렇게 좋아하잖아. 자, 이렇게 장난을 쳐서 굉장히 기분 좋게끔 하는 거야. 자, 다음 야관문. 너 한번 해 봐. 야관문입니다. 야관문. 야관문이. 그래, 물 좀 먹고 기분 좋게 오늘 재미있게 놀자고, 알았지? 아, 이 신나게! 야간부인다! 형님 오는 길에 너무 목이 많아서 물 한번 먹겠습니다. 물은 먹어도 되는데, 잠깐만. 야, 이게 장난... 야간부인다, 형님! 그래, 야간부인아! 야간부인아! 장난인 거지? 그럼... 그렇지? 장난인 거지? 메이크업이 잘 됐습니다? 메이크업이 잘 됐어? 어우, 너무 예쁘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아,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마사지를... 야, 잠깐만, 이놈아. 그래, 그래, 잠깐만. 그래, 장난... 와... 이런 도라에 같은 자식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나도 같은 편이야, 너네! 나만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마. 나만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마!